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민경이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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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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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민이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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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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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아저씨 que 감사합니다.